SK 구성원들이 이번 여름 휴가철을 맞이해 신기업과 정신 챌린지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. 신기업과 정신은 지난 5월 대한 상공회의소가 신기업과 정신협의회를 출범하며 제시한 개념으로 기업이 이윤 창출에만 머무르지 않고 기후변화 등 사회 문제 해결 방안을 고민하고 실천하는 적극적 역할을 하게 이끄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. SK는 휴가철을 맞아 자사 구성원들을 대상으로 휴가지 렌터카는 전기차 이용하기, 휴가지에 다회용기 가져가 사용하기 등 구성원들의 참여를 독려하는 챌린지 캠페인을 진행합니다. 오는 9월 7일 푸른 하늘의 날에 맞춰 환경보호 활동을 실천하는 사진을 기인 인스타그램에 업로드한 구성원들에게는 커피 및 케이크 쿠폰을 증정하는 등 전 세계적인 기후변화 대응 캠페인에 동참할 계획입니다. 푸른 하늘의 날은 2019 유엔총회가 기후변화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높이기 위해 지정한 날입니다. foods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